의원님이시죠? 오늘 한동훈 위원장님 오시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경계가 나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나이가 엄청 젊으셔가지고 준비하신 사무실에 여러가지 TV나 이런게 세련되게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뭐 아무래도 중립 그게 있으시겠지만 대구 북구분들의 기본적인 민심은 어떤가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광적이다!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춤이 서한 일, 춤이 서한 일 나 가있어요. 춤이 서한 일 파티 대표님, 대구 붙고 너무 좋아. 배구 복구 너무 좋아 와 20층까지 걸어가야 돼 오케이 좋았다 4만원 4만원 그 다음 지역구는 2만원 지역구에요 아 네 ol 아 아 아 아 아 au 으 아 아 강호간담의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 강호간담의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 강호간담의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 장동영 의원 와 어제 활약이 대단했던 장동영 의원 우리 시의원님께서 명함을 주십니다 대구 너무 좋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저기 현역 의원분 아 저 카메라 맨 하나가 존나 솔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훈 박정훈 성령의 박정훈 사랑의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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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위원장 아 부끄러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이거 붙이는 것도 잘했어 이거 잘 안 떼져요 와 일 잘한다 저런거 하나하나만 봐도 줄 서있어요 또 다음 지역구까지 가려면 꽤 걸려서 마디 못 찍을텐데 아 의원님 아 의원님 잘 되겠습니다 하나 둘 자 화이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우재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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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배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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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윽 역시 젊은 감성 너무 좋아 여윽 회원님 한 잠시만 성령 며 여보 여보 역대급 그게 될 뿐 지켜봐야겠어 한덩아 화이팅 너무 재밌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죄송합니다 살려 계산을 잘못했어 계산을 잘못했어 이거 왜 홀수로 되어있어 오늘 역대급이다 계단이 홀수입니다 아이파크 상가 계단은 홀수입니다 아이파크 상가 계단은 홀수입니다 이제 오십니다 아이파크 상가 계단은 홀수입니다 고마워 화이팅 선물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화이팅 너무 고마운 선물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안녕하십시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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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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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빼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좀만 뒤로 나오세요 좀만 얼굴 좀 보자 하시고 뒤로 나오세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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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회까지 받으세요